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 미래전장 시리즈 20부 대만전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부가 제가 준비한 시리즈의 끝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대만전쟁이 왜 나오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어지게 되면 한반도까지 전장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전쟁의 결과로써 또 북한과 한국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전쟁은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른 주제도 잡을 수 있었는데 굳이 대만전쟁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그게 또 길지 않은 위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반도를 포함해 가지고 동북아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이 대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대만 중국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2027년 그러니까 5년 내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진짜 온건한 중국 학자들조차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50% 넘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2027년이냐 불과 5년 뒤인데요 2024년 25년경에 가면 대만에서 대선 등을 통해서 정치적 공백기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027년이면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에서 아주 중대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번에 올해 5년 넘기는 것은 쉽게 넘어가더라도 2027년이면 또 얘기가 다르죠 시진핑이 완전히 늙었을 때니까 권력 싸움이 벌어질 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외부 내부가 불안정하면 외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내부를 다 잡는 건 아주 뭐 우리가 수천 년 역사에서 많이 봐왔던 상투적 수법이고 거기다 2027년은 중국 군대 창설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명분상 100년 되는 해 통일 못했다 이러면 또 중국은 명분 중시하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중국이 대만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 러시아가 저렇게 헛개비였어? 전쟁 벌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뭐 수많은 허점들이 허점투쟁이 완전히 러시아군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푸틴조차도 자기 군은 강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시진핑 역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리 외형상으로는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대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 이 전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로 진격할 때 그 64km의 러시아 기기와 부대가 쭉 늘어선 거 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눌러섰어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해협이 존재합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러시아군은 세계 2위라는 러시아군이 고속도로에도 막혔는데 과연 중공군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시진핑도 지금 장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는 막 군사지휘관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자신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시진핑 다시 한번 우리 군의 역량은 과연 제대로 힘이 있을까 라는 점을 우려할 타이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만 침공을 망설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일 수는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건너오게 되면 대만의 방어 역량은 군함도를 까부수는데 다 집중돼 있으니까 중국 역시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를 넘어선다면 시진핑도 대만 침공을 제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픽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픽이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중국과 대만 군사력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군은 248만 명입니다 이게 병력 숫자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은 38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 병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죠 그리고 뭐 전차나 화포나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사실 전차가 많은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해군의 병력 차이가 엄청 중요한데 대만은 보십시오 잠수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잠수함이 4척 밖에 없어요 대만은 좀 돈도 많은데 잠수함 많이 사놓지 너무 없어요 뭐 전투기도 6분의 1 그리고 대만에야 뭐 굳이 폭격기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은 폭격기 많습니다 여기 중거리 미사일 66기는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무슨 미사일 66기만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자 침공 시나리오를 보시면 개전 처음에 하는 게 그냥 전투기 폭격기에서 그냥 폭격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사일 공격해서 대만 지도부를 없애버리고 전략시설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전투기 폭격한다 뭐 대만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막는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한 전쟁이 일어나서 7일 만에는 중국의 자기 동원 전투기 72%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100대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대로 되겠지 모르겠지만 대만 국방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라고 보니까 뭐 비교적 맞다고 보긴 하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국은 물량 공세로 제공권 장악한다 그리고 8일 만에는 함대가 상륙한다 대만은 잠수함 4척을 동원해서 상륙함대 30 내지 32%를 격침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잠수함 뭐 보면 12대만 있으면 다 침몰시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왜 대만은 잠수함을 또 안 만드는지 또 의문이 되네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중국은 상륙을 해서 10여일 만에 대만이 완전히 점령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 국방부에서 돌려본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많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도 대만 미국 호주 일본 전문가 군사전략가 12명 그리고 전현직 장교 15명 해가지고 인터뷰 해가지고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단계별 시나리오 첫 번째로는 준설선을 통해서 통신 케이블 통신부터 파괴한다는데 통신 파괴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 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쇄를 하는데 그 전에 중국 본토 푸젠성 해안에서 불과 9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만 소위 마츠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섬에는 사람들이 만 3,500명만 살고 있는 작은 섬이고 샤몬에서 6km 떨어진 진몬도 여긴 14만 명이 거주하는 큰 섬이고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격해서 점령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딱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점령이 가능하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대만을 봉쇄해가지고 항복을 요구한다는 거죠 계속 항복을 요구하다가 대만이 항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상륙작전 한다 지금 중국에서 상해, 칭다오 이쪽의 조선서들에서요 중국인 물량공사에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4만 톤급 상륙정들을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4만 톤급 상륙정이면 천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상륙정입니다 이 상륙정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송함 개념이 아니고요 상륙정이 뜨면 거기에 헬기도 많이 실어요 20대 이상 실어요 그럼 뭐 미사일 사격하고 공군 전투기들이 폭격하고 그다음에 혈기 가서 해안을 그 해안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상륙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륙장 하나의 그 무장 장비도 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병력만 갑니까 탱크 수리 경영차 다 싣고 가서 상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 막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이거의 항공기와 잠수함으로 방어를 하겠지만 역부족이죠 자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한반도 미래전쟁에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를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압도적 병력 차이 때문에 대만이 방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군의 개입이 없는 조건에서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미군은 어느 정도부터 개입할 것이냐 미군은 아마 봉쇄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상함들이 나와서 대만을 봉쇄하게 되면 미국은 전단을 동원해가지고 그 봉쇄를 깨기 위해서 도와줄 거라는 거죠 이때부터 개입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동원되면 반드시 동원되는 병력 어디 동원되겠습니까 오키나와 뭐 이런 데서 동원되겠죠 중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공습하는 시나리오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오키나와 기지를 공격당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는 중국하고 미국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아주 심중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미군이 또 와가지고 중국 군함을 또 격침시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용기를 떨구고 하면 당연히 또 반격하고 이게 정말 도화선이 됩니다 어디서 양쪽에서 스톱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일본 기지가 오키나와가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한국의 평택 미군 기지는 안전할까요 주한미군이 지금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대만이 위험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더 많은 병력들이 한국에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근처에 갖다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전쟁 기지로서 미국의 후방 전쟁 기지로서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안 쏠까 평택 기지를 가만 놔둘까 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평택 기지에서 비행기들이 발전해서 중국 전투기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두구만 보고 있을까요 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래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서 한반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이 붙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대만을 도와서 참전 가능하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법학자들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국군은 참전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이건 내전입니다 국가 간 전쟁도 아니고 또 국가 간 전쟁이라 해도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다가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면 이거는 어리석은 참전이죠 이거는 괜찮은데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그리고 미국이 그냥 자기들만 죽겠다고 합니까 한국을 향해서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 수행하라 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역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개입하는데 적극적인 개입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전투병력 파견하게 되면 이건 중국에 대한 선전포거고 한국에서 미사일을 중국 용토에 쏘게 되면 이거는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겠죠 군수물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또 병원선 같은 것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 전투기 날다가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어 하면 그런 것까지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편에 서서 참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만약에 평택을 향해서 미사일 쏜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가 공격을 받았어요 영토가 공격을 받았는데 한국군이 뭐 어떻게 중국이니까 입 딱 쓸 거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선택의 기록에 나서게 됩니다 중국을 향해서 보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시나리오는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벌어져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병력들이 대거 대만을 지원을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김정은이가 어? 이게 뭔 계지? 그렇게 해서 뭐 북한이 허접한 군사력 가지고 침공해 올 일이 없지만 이게 시진핑이 요구할 수 있어요 시진핑이 야 저 주한미군 못 가게 너희들이 잡아도 라고 말하면 김정은이가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백을 타가지고 한국군의 전투 영향도 시험해 볼게요 뭐 북한이 어차피 뭐 몇 명 죽는 게 별로 중요치 않죠 그리고 김정은 딴에는 내가 핵무기 있으니까 이 정도 도발한다 해서 전면전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미국 거기다가 한반도까지 전쟁에 개입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참전을 어디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미군이 빠져나가는 경우에 어떤 김정은이 도발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병력이 참가하고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립된 단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가 북한과의 위협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경항모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경항모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경항모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보류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경항모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이 요구하는 당위성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경항모 사업을 반대하냐면 경항모가 그냥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경항모를 만들면 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하나 있으면 크지도 않은 3만 톤급 경항모에다가 거기다 이지스함들이 다 달라붙고 밑에는 잠수함이 달라붙어야 되고 위에 항공기가 달라붙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한꺼번에 가서 경항모 공격 안당하고 뭔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항모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북한과의 공격에서는 경항모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한반도 자체가 몽땅 군사기지인데 굳이 바다에 나가서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뜨는 비행기는 우리가 F-35 해군용으로 개조한 건데 가격만 비싸고 거기에 탑재하는 무기들은 지상에서 뜨는 F-35에 비해서 절반밖에 못 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폭탄 실어도 무거운 건 못 실어요 타격력이 훨씬 저하가 됩니다 서해에서 뜨나 우리가 오산기지에서 뜨나 별 차이가 없고요 서해에 들어가면 이건 움직이는 목표판입니다 미사일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면 방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가 해상교통로를 차단한다 동남아 경항모 가서 풀겠습니까 조그만 거 가서 중국의 군사력 다 허물고 그거 구멍내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해상로 보호는 미국이나 할 수 있는 거지 한국 역량 가지고는 한 10척 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경항모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해군을 지향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아무튼 해군 많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는 경항모가 아주 만들면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고 경항모보다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서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항모 하나 도입하는 비용이면 스텔스기 10대를 실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실어서 항모 플러스 10대 하는 그 가격이면 F-35 스텔스기를 지상용을 40개나 사올 수 있답니다 40기를 육상에서 쓰는 것은 F-35A라고 하고 해상에서 쓰는 것 그러니까 탑재용 항공모함 탑재용은 F-35B라고 하는데 B가 더 비싼데 전투력 낮 A를 사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F-35A도 뭐 어느 정도 숫자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이 북한과의 전쟁 개념에서는 뭐 지금 있는 무기 체계들도 넘쳐나지만 저는 뭐 사실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이 혐오 미사일을 그냥 쫙 깔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어도 3000발은 우리가 의심지역까지 다 타격할 수 있게 그런 미사일 제일 많은 게 제일 장땡이다 라고 보고요 스텔스기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북한의 엄청난 핵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요소 자그마한 기동 미사일 발사 차량이 움직여도 다 타격할 수 있게 굳이 성능이 좋지 않아도 F-35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많이 깔아놓는 게 더 중요하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경항모는 왜 제가 언급했냐면 이 경항모가 있으면 중국과의 분쟁이 참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해업이 중국에서 포위했는데 미국은 깨려고 항공모함 전단 보냈는데 한국에 경항모 전단이 있으면 당연히 보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못 간다 하면 되는데 있으면 미국이 당연히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낸다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동맹국의 의지를 시험해 보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경항모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뜻보다는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게 대만 분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만은 미사일이 많습니다 이 방어를 고슴도치처럼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하는 대상이 어딜까요? 중국을 제일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는 대상을 공격하겠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중국 산샤댐이라고 합니다 산샤댐은 세계 최고의 수력발전소고 그 어마어마한 제방 길죠 그리고 물도 엄청나게 가두고 있는데 이게 미사를 맞아서 직격당해서 붕괴되는 경우에 쭉 강이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냐 상하이 지방까지 다 침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강이죠 양쯔강 양쯔강이 쭉 하게 되면 상하이까지 물에 잠기니까 상하이는 경제라고 봤을 때 베이징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의 제일 큰 도시인데 이게 물에 잠기면 상하이 인구가 2천만 명 대만 인구가 2천만 명 서로 누가 이기고 지고 우열을 갈 바가 없는 그런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상하이 쪽에 중국에서 원자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중국 저쪽에 동쪽에 우리로 말하면 서쪽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참 나빠요 왜냐하면 그게 막 터지게 되면 중국에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중국으로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쪽으로 날아옵니다 상하이 금방만 원자력발전소가 무려 9개나 있는데 편서풍을 타게 되면 24시간 안에 서울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황사 때 보면 서울에 황사 쭉 들어와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코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터져도 중국은 걱정 없는데 우리가 그 핵 참하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참전하지 않더라도 뭐 의도치 않게 핵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개입해도 한국은 의무적으로 개입할 의무는 없지만 그런데 주한미군이 빠져서 대만 참전 가게 되고 한국 우리 병사들 죽는데 너희 동맹관계 아니냐 참전 좀 해 그럼 우리도 또 외면하기는 어려워가지고 병원선 같이 또 후방 물자 이런 것들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미사일이 평택 기지를 때리게 되면 이건 우리 본토가 공격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우리가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진짜 죽기 살기 전쟁이 벌어져서 정말 싼싸땜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핵 참화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한반도 미래전쟁 전장 시리즈에서 북한과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반도 미래전쟁 시리즈 20부까지 오늘로 마감했습니다 긴 시리즈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군사 시리즈 하다 보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한 10% 쭉 빠졌어요 남성분들이 많이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성분들도 볼 수 있는 거를 다시 또 어떤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